11번 매트, 32번 경기 안진욱 선수, 김용훈 선수, 김용훈 선수 최효길 선수, 허서홍 선수, 김용환 선수 시간 대학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최효길 선수, 허서홍 선수, 김용환 선수 시간 대학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최효길 선수, 김용환 선수, 김용환 선수, 김용환 선수 일찍 하트 드리고, 나머지 분들 불렀다가 안 모이시면 지상대로 오라고 하면 돼요 도블루가 있었는데 아 아 풀어! 가들 가들 풀어 뿌리라고 가들 가들 뿌려! 봐주지 말고 하라고 가들을 뿌리라고 최원윙님의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다를 끓여 최원윙님께서는 구막 메트에서 파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들 풀어 다리 잡아야지 다리 가들을 뿌려 가들 안방학이다 빨리 땡겨 네 말씀해주겠습니다 다 뿌려 감사합니다 가들 풀어 가들 부여 4번 매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2점 1 선수는 3번 매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빙인원 압성부 마이너스 76cm의 김봉현 선수 12번 매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빙인원 압성부 마이너스 82cm의 계승 선수 김봉훈 선수 문건주 선수 김보현 선수 12번 매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빙인원 압성부 마이너스 샌포트 하하탄재 선수 화이트 빙인원 압성부 마이너스 윙렉 dataset 정박이 ان진성부 마이너스 정박이 coordinator 정박이 웃기고 정박의 대결 아니 왼쪽 다리를 넘겨 팔! 아니 반대쪽 다리! 그건 오른쪽이지! 내려놔! 내려놔!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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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선수! 김상은 선수! 지금 6번 매트로 오지 않으면 신경 처리됩니다! 김상은 선수! 빨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푸는 거야 그거를 그렇지 패스인! 패스 안하면 진다! 패스 안하면 진다! 렛딱에 이겨요! 당체들어! 어차피 졌다! 아 드래그 못 걸어서 졌다! 10초! 10초! 가득 풀고 눌러! 스포일링 들어가서 20초 때문에 진거야 10초! 그렇지! 한 대가짓 드리겠습니다!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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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겼는데 뭐해! 다 같이 같이 눌렀으면 이겼는데! 11번 매트 32번 경기 김용호 선수가 점수 승했습니다! 12번 경기 김용호 선수 Sudahle Cont culmin해br Nurse casi 이제 Mein